퇴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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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다 배운 거야 야 밖에 걔도 나 좀만 쉬었다 갈게 요즘 왜 봄이 없냐 몰랐냐? 64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래. 아 그래? 이제 살 것 같다. 야 뭐야 정기세 나가. 와 살 것 같다. 하 그건 또 언제 찾았대? 어? 너 노트북 바꿨어? 어. 야 나 그램 360로 바꿨어. 들어봐라. 360까지도 랜다. 신기하지? 오올. 야 나 한입만. 내 MPT야 뭔데? 나 ENFP. 그럼 안 된다니 티즈야. 아이씨. 아 야 도래집에 모기가 있냐? 아 그래? 헤이 에프킬러. 네. 모기 죽여줘. 알겠어요. 진작도 이제 나팔에서 물렸잖아. 야 손으로 굽지 말고 이거 간지러운 방직 있어. 몇 번 물린 거야. 됐다 씨. 아 요즘 왜 볼 게 없냐. 나 너 뭐 보냐? 어? 나 원피스 이번 거. 아 그거 아직도 해? 내가 봤을 때 얘는 이제 해적하게 될 생각이 크게 없는 거 같아. 이 정도면. 어? 됐다 대박. 뭐가? 이번에 페이스북 재오픈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좀 복원됐거든. 우리 옛날 사진 다 있어. 와아 씨. 아 안 보이잖아. 이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뒤에서 내 화면 보면은 프라이버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. 카공할 때 개꿀. 이거 끄는데? 이거 보인다. 아 개옥을 걸어. 이거 스토리 올려야지. 열 아홉을. 아 그걸 울리고 싶냐. 디노. 아 아. 왜? 엄마가 집에 오래. 아 이 날씨 어떻게 걸어가. 야 그럼 내 거 빌려줄게. 아 야 확실히 시원하다. 야 나 어차피 휴대용 에어커 하나 더 있으니까 여름 끝나면 갖다 줘. 어 야 갈게. 어 가. 여보세요. 어 여름 끝났다고 바로 갖고 오네. 아 나 집이니까 들어와. 야 에어컨 잘 썼다. 야 밖에 개 추워. 왜 가을이 없냐. 64년 만에 기록적인 강추위래. 아 그래? 아 어쩐지. 아 갈 때 어떻게 가냐. 휴대용 난로 있지. 아 Gosh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